메가이어랑 비슷한... 메가이어드 좀... 풋살 얘기를 하는거야 뭐야? 메가이어드 머리가 길잖아 머리가 길어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어감이 머리가 크다든지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메가이어야 닮았대잖아 축구판에서 메가이어를 얘기할 땐 부정적인 어감을 많이 쓰잖아 사실 안 좋은 단어로 지금 쓰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아 그쵸 그럼 나한테 메가이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데 그거를 또 페누가 나한테 메가이어라고 하면 그건 안... 저는 채팅을 읽었을 뿐입니다 진짜 닮았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저번에도 이 더용 얘기 할 때만 하더라도 아 이거 뭐 바르셀로나에서 내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와 맨유의 영입 협상이 거의 완료됐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스카이스포츠에서도 더용은 며칠 내로 맨유의 첫 번째 영입이 될 것이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가나봐요 몰라요 갈 때까지는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로마노 로마노 있잖아요 네 네 로마노가 5월달에 합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지났는데 합의가 안 됐어 그래서 6월 초에 합의가 된대 로마노가 또 다들 어 이거 신뢰도가 높은 기자니까 6월 초에 또 기다려보자 6월 초가 지났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로마노가 아 넷째 주다 근데 넷째 주가 지났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가 온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또 마지막 주에 뭐 나오는 소식은 실제로 뭐 맨유에 지금 맨유 보드진이 바르셀로나에 가서 네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사진도 찍히고 했으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음 그런데 이게 뭐 정말 뭐 99% 진전됐다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추측들이 너무 많아서 오피셜 짜야죠 아직까지 요거는 모르겠다 네 네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뭐 서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음 그런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정료가 얼마로 측정됐나 천억원이 훨씬 넘죠 이 선수가 더용은 이제 원래 올 때부터 네 네 한 그 거의 8천만 유로 정도에 왔어요 네 이제 올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금액이 한 1억 유로 정도였고 지금 이제 나오는 소식은 맨유가 제한한 금액이 8천만 유로 음 1080억 정도 금액에다가 보너스 조항까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보너스 조항까지 합하면 1억 유로를 좀 맞춰주는 요런 개념이겠죠 네 근데 이제 요 이적사가도 아마 6월 30일까지가 아 역시 가장 분수령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는 이제 사실은 그 자신의 그 저번에 주주총회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신의 굿즈 중개권 음 이러한 이제 바르셀로나의 수익을 지분을 좀 판매를 하겠다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분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돈을 확보하면 더용을 사실 무리해서 판매를 할 이유는 없다 음 이런 결론까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FFP를 어쨌든 어 바르셀로나도 FFP를 6월 30일까지는 좀 장부를 맞춰놔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더용의 이적설이 나올 때부터 6월 30일까지가 더용의 판매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다 네 네 네 네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뭐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30일이 좀 기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FFP뿐만 아니라 음 라리가에는 셀러리캡이 존재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라리가의 셀러리캡도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작년 그 라리가 셀러리캡 그 장부 평가를 할 때 수익에 비해 요 매출이 너무 커 음 너무 적자야 수익에 비해 지출이 너무 크다 지출이 너무 커서 그래서 라리가로부터 47%인가 예산을 삭검당했어요 음 그 셀러리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그런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떻게든 아주 좀 여유로운 장부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6월 30일까지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용의 판매가 그 때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날짜다 음 그러면 조금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양 팀이 협상이 좀 오가고 있고 뭐 셀러리캡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유령 매체들도 뭐 5월부터 뭐 계속해서 이제 이적서를 보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더용이 본인이 좀 선택에 따라서 갈린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서로 합의를 했다면 어 사실 바르셀로나와 맨유가 좀 합의 단계에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테나흐 감독의 첫 번째 영입이니까 네 네 어떻게든 더용의 그 바르셀로나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정말 완전 그 미치지 않은 금액이 아닌 이상 맞춰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든 지금 더용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1억 유로를 맞춰주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맞춰주면 바르셀로나는 오케이 를 하겠죠 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선수 네 네 더용이 아 바르셀로나에 안고 싶어 하면 사실은 맨유도 영입을 못하는 거다 음 그리고 더용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바르셀로나를 사실 되게 좋아하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네 아약스에서 바르셀로나 오기 전부터 드림클럽이다 너무너무 좋다 이 클럽이 음 그러면서 그 바르셀로나에 대한 사랑을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 더용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맨유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맨유는 뭐 문제없죠 그럼요 일단 더용의 개인적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맨유 입장에서 더용 영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단 맨유는 더용을 첫 번째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뭔가 실타래가 풀려야 이제 짜자작 영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테나 감독이 첫 번째 영입이기 때문에 네 가장 그 상징적인 영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더용을 영입하면서 부터 이제 맨유의 이적 시장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질 텐데 네네 프레드 맥토미니 이런 선수가 있는 거거든요 밤더비크도 있고 밤더비크는 뭐 근데 그 옆자리가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더용의 옆에서 뛰면 상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맨유도 고민일 것 같은 게 이렇게 더용을 영입해놓고 짝꿍이 별로인 상황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용의 영입을 먼저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네 더용을 영입하지 못한다 음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프레드나 맥토미니를 살짝 올리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용을 영입한다 네 이렇게 되면 맥토미니나 프레드 이쪽 라인을 또 영입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음 좀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왜냐면 더용도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고 네 볼을 가졌을 때 전진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게 재밌는 게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드리블을 해서 공격 라인까지 올라와요 네네 그걸 너무 잘하는 선수고 그래서 이 선수가 참 독특한 플레이어다 음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레이가 되려면 더용 뒤에서 수비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다쳐줘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야죠 근데 마티치는 이제 떠날 것이 어 마티치가 없고 네 그리고 맥토미니와 프레드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맥토미니와 프레드도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 위에서 이 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프레드가 국가대표팀만 가면 잘하거든요 왜 잘하냐 프레드 뒤에 카세미루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그냥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용하고 같이 프레드가 쓴다? 이러면 또 둘 다 올라가는 성향이니까 아 또 선성이 맞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더용을 영입하면 그 짝꿍부터 이제 막 찾고 음 하는 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빨리 이 더용 영입이 맨유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맞아요 또 짝꿍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시즌 말미쯤에 저희가 맨유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포지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맨유가 그렇죠 일단 뭐 완비사카 네 테나을 감독의 축구와 완비사카는 절대 근데 지금까지 테나 감독의 성향을 보면 완비사카 같은 수비적인 풀백은 정말 안 맞거든요 별로고 그래서 오른쪽 풀백 네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네 지금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막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뛰다가 폼 떨어지고 맞아요 산초도 오른쪽에 가니까 또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또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 그리고 이제 호날두 음 호날두가 뭐 주전으로 뛸 수는 있지만 호날두가 모든 경기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호날두 대신 나올 선수 백업이든 아니면 호날두랑 경쟁을 할 선수든 네 최전방 공격수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비라인 음 발안의 짝꿍 맥와이어는 라인을 높이는 테나 감독의 축구에 맞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이제 맥와이어의 대체자도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영입할 지금 위치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빨리 더영의 영입을 확정지어야 그래요 첫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네 일단은 더영의 영입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더영의 짝꿍을 누가 세울 것이냐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이야 이제 다른 포지션도 채워야 되는 또 막 영입해야죠 네 네 아니 뭐 찌라시 같은데 뭐 바르셀로나에서 맥와이어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좀 큰 찌라시 찌라시죠 그거 지금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네 뭐 더영의 이제 이적사가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맥와이어를 요청했다 근데 맨유가 거절했대 바르셀로나가 왜 맥와이어를 그렇죠 맥와이어를 왜 특히나 바르셀로나는 더군다나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라인이 높은 축구인데 네 네 라인이 높은 축구에서 맥와이어가 못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굳이 영입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습니다 찌라시죠 찌라시 찌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더영 이적 소식도 만약에 이제 그 30일이 기점이라고 하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쪽의 기자들도 그렇고 잉글랜드 쪽 기자들도 그렇고 이번 주가 더영 영입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음 요런 얘기들이 계속하고 요런 얘기들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 이적사가 결판이 날 수도 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맨유에 갈 것인지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인지 더영 소식도 또 저희가 들려오는 대로 다음번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